오늘 배송할 가축 4일로 일명 사료통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박이 중요한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준비합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그러면 공주? 네 공주 갈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 시도상 축사하게 보니까 본사는 아닌 것 같고 속해 온 것 같아요. 3차도 직접 그럼 하시는 거죠? 3차 많이 그냥 도와줘요. 어차피 매일 보는 얼굴이라 도와주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도와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과 화물 상하차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화주들도 상하차를 기사님들께 작업 지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업체의 경우 친분으로 인해 그리고 때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차를 돕는 경우가 빈번하죠. 화물차 기사의 일은 언제나 반복의 연속입니다. 화물을 올리고 결박하고 다시 결박을 풀고 화물을 내리는 단순한 일이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맡은 일인 만큼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나름 과학적인데요. 축사의 사장님 부자와 함께 사료통의 위치를 잡아 봅니다. 사일로가 오래되면 물이 스며들어 사료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들의 밥통 같은 셈인데요. 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축사의 사장님이 새로 장만한 사일로를 내심 기분 좋게 살펴보십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9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운행 끝에 첫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쉬시는 건가요?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야상 쉬는 시간이 앞으로 한 6시경에 전원에서 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다른 일을 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쉬고 내일 좀 더 열심히 한 점을 쉬고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 이동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휴식시간을 보냅니다. 차주님께는 짧지만 꿀맛 같은 시간이죠. 어찌되었건 대기시간이 있었습니다. 휴식시간이자 대기시간이. 네 많이 샀습니다. 보통 이렇게 휴식시간이 중간에 휴식 대기시간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요. 조금 2시간 정도 여유 있어요. 매일 방문하는 논산 샤시 공장입니다. 이게 저희처럼 고정으로 들어와서 사신 분이 한 9억억 정도 돼요. 저같이 일하시는 분이 근데 낮에 일하시는 분은 오늘 낮에 일이 좀 힘드니까 낮에 일이 좀 힘드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막내거든요. 일단 막내는 수납공간이 많네요? 어 제가 3.5돈치고는 저만큼 갖고 있는 차가 없을 거예요. 제가 1대 없이 많이 갖다 댕겨가지고요. 어떻게 어떠세요? 저 현대차에서 나왔으니까 난 좋지 뭐. 차 한 대 둬서 쓰면 좋겠어. 기순한 차 같은 거 난 무조건 사. 아 좋죠. 기순한 거는 상론이 없으니까. 기순한 거 보통 한 200원, 큰 차는 한 2, 300만 원 보험처로 해주니까. 에어 해줘야 돼. 에어브라이크 이거 기본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있지. 택시로 사도 기분이 있는데. 네. 야간 상차, 야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3명의 기사님이 함께 로프로 단단히 결박을 합니다. 하루가 끝나가네요. 네. 마무리 다 돼갑니다. 간단하죠?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사이즈가 각기 다른 화물을 고정하여 장거리를 가야 하기에 보다 꼼꼼히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계산판을 쓰고 송장만 받으면 보내면 송장을 쓰며 오늘 하루를 결산해 봅니다. 차주님께는 오늘 하루가 마무리됨을 실감하는 시간이겠죠. 하루 일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안전하게 집에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더 가야 돼요. 업무가 끝난 후에 운전이 고단할 법 또한 저녁 시간이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기에 마냥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고생한 동료 마이티가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지요. 내일 이 시간에 퇴근하셨죠? 네 그럼 이 시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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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이따 왔네요. 그렇다면 뭐 18시간 꽉 차게 일한 건 아니고 중간에 많이 셔서 서서 그나마 불평원하고 자, 기사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희 오늘 같이 경영에 계신 분들이 너무 너무 믿으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정도로 차가 파티션도 없는 차여서 타셔서 너무 너무 힘드셨을 건데 오늘 뭐 무사히 끝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수많은 트럭들이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류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 도로를 달립니다. 그들이 싣고 달리는 꿈과 함께 현대 트럭앤버스도 전국을 함께 달리겠습니다.